그런데 결국 이 본질은 총선 누가 잘못해서 졌냐 용산 대통령이시냐 한동훈 전 위원장이냐 이런 원래 본질은 이건 걸 거고 이 미묘한 시점에 총선에서 잘잘못을 가리는 총선 백서특위 위원장인 조정은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김재섭 의원과의 말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당한 전당대회 개입하는 그 개입의 주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통령실이라고 봅니다. 문자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문자 공개는 대통령실에서 안 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 후보들이 출마하는 과정 내지는 친윤계 인사들 내지는 반한 인사들이 구심이 생기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 그게 직간접적으로 그 뒤에는 대통령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가정법을 써서 제가 선대본부장이었으면 이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면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에 이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100번 다니는 것보다 이거 한번 사과하는 거 진정성 있게 했다면 저는 한 20석 이상은 더 지금 우리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다섯 번의 제안이 더욱 변곡점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현정 의원님 조정원 의원의 말. 여사 사과 뭐 답이라도 했었으면 20석 더 얻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참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과를 한동훈 위원장이 안 했나요? 제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누가 안 했습니까? 사과를?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나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지금 이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김건희 여사의 사과의 어떤 이 여부 자체를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결정했으면 사과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건가요?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국민의 눈동이 맞게끔 처신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만두라고 그랬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왜 그럼 문제는 대통령이 지금 사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때 KBS 대담 때 각계 제가 알기로는 내부에 참모들도 요구를 했습니다. 사과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참모들도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각계 원로들이 윤 대통령과 친분의 원로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번에는 꼭 사과라는 말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끝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도 사과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대통령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죠? 그게 지금 문제 아닌가요? 문제의 본질은? 지금 한동훈 후보가 당시 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일시불을 해서 사과를 안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완전히 적반하자는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조정원 의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할 게 아니라 용사를 향해서 해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 지금 총선에 참패했습니까? 그 뒤에 벌어지는 걸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종석 대사, 황상무. 그렇죠. 사과만 했으면 했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그러면 왜 그때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을 1분이라도 더 그냥 선거 유세하려고 그러고 그럼 본인이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그럼 그 중요한 사과를.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금 너무나 적반하자겠다. 왜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과를 할 주체라는 분이 주체가 안 한 상황에서 자꾸 그걸 선택하는 사람, 결정을 도움을 줄 사람한테 문제를 넘긴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조정은 의원 말고도 이른바 친륜의 공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세 더 있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5통의 문자는 영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난 20년 가까운 형수님과 도련님의 인연인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할 정도면 더 이상 어떻게 더 낮아져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낮은 자세로 사과하겠다. 불구대천의 원수가 문자를 내도 5번 문자하면 한 번은 답장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명백한 일심을 거듭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 검사검사 이미지를 좀 씻어내기 위한 주변 측근 그룹의 조언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싶고. 권성동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는데 본인이 옛날에 당에서 높은 자리 있었을 때 김건희 여사 학력 등 위조 의혹 때 소통해서 사과를 하게 했다. 덕분에 질도 올랐고 한동훈 후보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강지연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친윤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의원 그리고 김기현 전 당대표 그리고 조금 아까 영상 나온 장해찬 전 최고까지 해서 이러한 분들이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이번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조금은 자제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상황에 대해서 문자메시지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속보로 봤지만 나경원 의원이 그렇다면 지금 김건희 의원사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나서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루트로 이야기를 하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국민들과 당원들께 납득할 수 있는 소명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시에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것에 가장 정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위원장이 있었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였고 판단의 이유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이고 총선 참패 이후에 결국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 특히 사과를 요구하는 주체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친년 인사들이라는 것들은 이번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조금 개입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속보상황과 각 후보들의 입장, 특히 지금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의 문자 논란 얘기까지 차례로 만나봤습니다. 이제 harassment까지 제기기의 계속할 때 100% 부분 Dáx내기 나랑 40%! 100%! 50%! 오프닝 카드의 문자 논란 events 청춘한 문자 논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